몇 년 전부터 출판사에서 강간의 진화를 다룬 책을 쓰라고 저를 꼬시고 있습니다. 저는 오르가슴의 진화를 다룬 책을 먼저 쓰기로 2024년 6월 8일에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지필 과정을 동영상으로 연재할 생각입니다. 책도 팔아먹어야 하기 때문에 동영상 연재해서 다루는 내용은 책 내용의 절반 이하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영상의 인기가 폭발하면 동영상으로 몽땅 다 푼 다음에 그것을 정리해서 책으로 낼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강간의 진화를 다룬 책을 먼저 쓰기를 꺼릴만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책을 출간했다고 친지들에게 자랑하기가 훨씬 고약하다는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강간은 오르가슴에 비해 도덕성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덕성의 진화는 제가 남은 인생을 바쳐서 공부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저에게는 강간의 진화가 오르가슴의 진화에 비해 이론적으로 더 무거운 주제입니다.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훌륭한 책을 출간하려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더 좋아 보입니다. 출판사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직 물어보지 않았지만 제 느낌으로는 강간의 진화를 다룬 책보다는 오르가슴의 진화를 다룬 책이 상업적으로 더 성공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진화심리학을 깊이 잇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실력면에서 국내에서는 압도적 1등이라고 사실상 확신합니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도 진화심리학의 핵심을 저보다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이 10명이 안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추정이 옳다면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뜻일 수도 있지만 진화심리학계가 한심하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진화심리학계를 대단히 우습게 생각합니다. 천재가 진화심리학을 직업적으로 연구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천재들에게 진화심리학은 물리학, 수학, 인공지능에 비해 완전히 찬밥 대접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천재가 도전해볼 만한 과업이며 인간의 마음을 연구할 때 진화생물학은 대단히 중요해 보입니다. 적어도 인간의 동물적인 측면을 이해할 때는 진화생물학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어쩌면 인간의 인간적인 측면을 이해할 때도 진화생물학은 쓸모가 상당히 많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르가슴에 대한 논문을 사실상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연재의 초기에는 많이 오락가락하면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정갈한 글을 원한다면 책이 정식으로 출간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이 항상 그렇듯이 어떤 책을 쓴다고 선언해놓고 딴짓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머리가 뛰어나게 좋으며 진화생물학에 대해 아주 잘 이해하는 사람이 학술적으로 헤매는 것을 구경하는 것도 좋은 공부거리가 될 겁니다. 여자의 오르가슴 또는 성적 쾌감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당연히 남자도 다룹니다. 그리고 인간의 심리를 진화심리학적으로 파헤치면서 다른 동물들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성적 쾌감을 다루면서 성욕을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성적 쾌감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